중국어 문장이식, 문제없습니다. 썩션! 안녕하세요. 닥터 린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생시켜 드릴 문장은 바로 그건 바로 너의 첫사랑은 언제야? 라는 이 문장입니다. 굉장히 민감한 주제죠, 여러분. 이건 물어볼 때 조심조심 물어봐야 되는데 일단 물어보기 전에 첫사랑이 뭔지 알아야 물어볼 수 있겠죠. 첫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바로 첫 연애, 바로 첫사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언제 하면은 그러면 너의 첫사랑은 언제니? 라고 물어보면은 라고 질문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일단 이 추리안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사랑을 물어보는 것은 아주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첫사랑은 언제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조심 자연스럽게 혹은 조금 애교스럽게 이야기를 해도 되거든요. 그럴 때는 어기조사만 한 게 없습니다. 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평범하게 이야기할 때는 아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애교 넣고 싶다. 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무르르듯이 툭 던진 것처럼 첫사랑 언제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 이렇게 툭 던지세요. 좀 귀엽게 첫사랑이 언젠데? 이게 애교인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으시면 죄송해요. 애교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우리는 기본 문장 먼저 소생시켜놓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 문장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너의 첫사랑은 언제니? 시작!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미 집도 끝났고요. 제 첫사랑 찾으러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 따라 말해 주세요. 제 첫사랑은 언제요?